도로 위에 무법자 견인차, 일명 레커차. 오늘은 저희가 관련 사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속도로, 견인차량들. 여기 주르륵 있죠, 갓길에. 그런데 슬금슬금 차선을 변경하는가 싶더니 아이고, 세상에 동시에 세대가 그냥 한 대가 여기 처음에 있는 거랑 쾅했네. 아이고, 잠깐만. 이 트럭에 가려져서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와, 세상에 동시에 차들이 그냥 확 들어오네요. 견인차량, 다들 알 겁니다. 견인차량들이 경쟁이 붙어있어요. 지금 갓길에 정차가 돼 있죠. 사고가 나면 일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아는 사람들은 저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줄이는데 우리 블랙박스 차량은 아마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추돌, 접촉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아마 가실비율을 따져보면 전방 추심의반 때문에 지금 블랙박스 차량도 어느 정도 가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나올 걸 알 수 있거든요.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사실은 블랙박스 차량이 과실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어쨌든 간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갓길에 저기 넥하차가 있으면 무조건 사고가 나고 저 차량들은 이거는 저는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아주 경쟁이 붙어서 움직이거든요. 그것을 좀 예상하고 운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 함께 보시죠. 블랙박스 차량 잘 달리죠.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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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가로번등 레커차. 세상에 거기서 왜 나와. 다행히 사고는 안 났어요. 급정거했는데 운전자가 내려서 아저씨는 뭐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내려서 항의를 하죠. 그랬더니 그새를 못 참아서 또 도망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막혔네? 아이고, 이런. 딱 이렇게 블박차도 너 못 나가. 딱 블박차가 와서 막아버렸어요, 완전히. 내 차가 고장나거나 사고 나면 우매불망 견인차지만 참 이런 거 볼 때마다 왜 이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차량을 실어가는 게 견인차인데요. 구급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도교법상의 긴급차량을 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차는 사실은 운전자들이 비켜주거나 아니면 피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저 견인차들이 사실은 사이렌을 울린다든지 경강등을 닫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긴급차량처럼 흉내를 내지만 절대 사실이 없고 만약에 운전자들이 저 차를 피해주기 위해서 신호위반을 한다든지 보행자 위반하게 되면 오히려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견인차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빨리 치워야 교통이 원활해지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긴급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피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거는 위반인 거죠. 견인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저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일부 견인 차량이겠죠. 이겼죠.